12장 오늘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6페이지 열한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정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왁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나무수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리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왁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왁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왁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우사밭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왁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왁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압을 꿰어 그를 길러 나무세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왁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왁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왁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 즉 이제 여왁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왁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밤을 치며 이르되 여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하스에게로 긁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의 왕 아압과 그리고 유다의 왕 여우사바비씨 동맹을 맺고요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아압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압왕은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미루시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은혜를 해풀어 주십니다 이제 전쟁을 앞두고 여우사바비씨 이제 여기 선지자의 말씀 여우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볼 만한 그런 여우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압은 그가 이제 관리하고 있던 어쩌면 가짜 선지자죠 어용선지자입니다 자기의 어떤 목숨, 생명을 위해서 왕의 곁에 서서 왕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선지자 400명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는데 그 말씀은 거짓 예언입니다 아비, 이제 길라라못을 차지하게 될 거고 승리하게 될 거다 한마디로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제 여우사바비씨 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우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냐 여우와의 선지자 그 여우와의 선지자 딱 한 사람 이제 미가야가 등장하는데 미가야의 이름의 뜻은 여우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여러분 선지자 중에 미가 선지자가 있죠 미가서가 있잖아요 소선지자 미가야 여우와 같은 이가 누구냐 여우사바비씨의 이름의 뜻은 여우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이 여우사바비와 동맹의 과정 속에서 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암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 400명 중에 이제 우두머리격인 시드기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여우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철로 만든 뿔처럼 이제 아람의 사람을 찔러서 진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 쇼를 합니다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것이 여우와의 말씀이고 그리고 여우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영적으로 진단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력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 제사장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은요 백성들이 영적 분별이 없어서 그래서 그들을 다 좋게 여기며 그들 말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 미가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있는데 넷이죠 이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는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부탁을 하는데 당신도 그들의 말 중 한 사람의 말처럼 모두 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죽는다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권위, 권세 앞에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예언을 할까 여기에 이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분명히 판결이 되어지는 거죠 14절 보십시오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왁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왁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만 제가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빗박을 받습니다 현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골수에 사무치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 이것이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왕 앞에 이르게 되고 이스라엘 왕 아흡은 자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으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리야 그런데 보시면 그가 왕께 이르래 미가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요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오 이거 이상한 말이잖아요 요하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한다고 하더니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시드기아처럼 기란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이에 미가야 마음이 변질이 됐나 이게 바뀌었나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흡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요하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느냐 지금 이렇게 살짝 이 아흡 왕을 떠분 거예요 그 기란 예언을 한 400명과 시드기아처럼 똑같은 예언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아흡 왕은 이걸 다 알아요 마음의 진실 그러니까 요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미가야는 항상 흉한 일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기란 예언을 할 리가 없다고 지금 아흡이 말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일단 17절에 미가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이게 지금 목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예요 아흡은 왕이었지만 하느님이 세워주신 목자와 같은 그런 양이었지만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있어도 이스라엘에 아흡 왕이 있어도 이 있으나 마나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그대한 말씀이 아주 참 의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데 양이 어떻게 평안히 집에 돌아갑니까? 양은 항상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인이 없는데 양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는가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들을 오히려 이제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보당의 일일에 저 사람이 내가 대하여 기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지금 미가야가 하는 말 정말 여호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죠 이제 19절에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자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제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22장 5절 말씀처럼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꼭 기도하고요 19절에처럼 여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미가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가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하늘의 만군이 죄송합니다 19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역사와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을 지금 다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신다 보좌에 앉으셔서 그리고는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하늘의 만군이 천군 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열두 영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만군이 이 하나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랏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 이게 지금 아람과의 전쟁의 이 하나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길랏 나못으로 이 아람과 전쟁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 아니라 아합을 심판하시는 그런 전쟁이에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거기 20절에 보시면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한 명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어떻게 꿰겠느냐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겠나이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400명 시득이야 이게 거짓말하는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님께서 너는 꿰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23절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400명의 시득이야가 하는 예언이 여호와께서 지금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시고 그 거짓말하게 하는 영의 역사로 지금 한결같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님께서 왕에게도 화를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셔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근데 아합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심판하고 멸망받게 되죠 자크사이 24절에 그나 아냐의 아들 시득이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때로는 뺨을 맞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합니다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가야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네가 이제 너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너 시득이야 너도 골방에 들어가서 숨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이 하느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느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26절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문과 왕자 요하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에 이 놈을 오게 가두고 여러분 선지자를 이 놈이라고 저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참 선지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대연하며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날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더욱 견고하게 서게 될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28절에 미가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스라엘 왕 아비요 왕이 참으로 평안이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왕이 평안이 돌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탄대한 이 믿음의 선포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백성들아 다 뜰을지어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 백성들이야 다 뜰을지어다 무슨 얘기죠? 해결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원 5장에 여러분 산상수은의 말씀에 팔복 중에 마지막의 복이 바로 이 복의 말씀이에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여러분 요하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요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지 말고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항상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아 그런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때로는 책망의 말 심판의 말 오 이거 내 생각과 내 기도와 내 믿음과 전혀 다른데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 멈춰서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잘 살피시고 가짜 영에 홀린 이 가짜 선지자들 역시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착군 목자들 가짜 목자들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그리고 신명기 여러분 18장 22절에 보면 참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판명은 뭐냐 그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끝까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하고요 바로 여러분 이 아방의 시대 이 암흑의 시대 이때도 여러분 진리를 전하는 참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여러분 사람도 잔소리도 유익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쓴소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성공과 같이 영과 혼과 욕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모두 생명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